이거 너무 좋은 콘텐츠인데요? 뭐야? 내가 원래 ENFP인데 너는 원래 ENTPT! 아니야, 나 INFP! INFP야? 봤어? 근데 나 ENTP인가, 뭐 EF 뭐의 식인가 그거 나오고 있었어. 난 원래 ENFP가 나도 그 다음에 또 바꿨어요. 그래서 가끔씩 뭔가... 저는 사실 MBTI를 믿지 않습니다. 네, 저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 너는 너 약간 어려워하지? 난 어려운 것 같아. 너 카카오톡 옆에 숫자 뭐야? 볼에 있어. 아, 그 빨간 숫자? 나는 한 650개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지. 한 3개? 진짜로? 그 다음에 읽지. 읽고 그 다음에 뭐 하지. 한 10개의 정신이 화려하게 꿈을 거? 아니면 뭐 약간 꿈꿀 때 되게 신기하게 꿈을 거? 아니면... 아니, 나 되게 현실적이야. 네. 현실? 진짜 그냥 내가 친구한테 봤던 것들에 꿈을 해. 그 다음에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이따가 알려줘. 70% 올라가고 있어. 오우. 맛있어? 꺼이. 그냥 와다다다다 해버려. 잠깐만. 엔... 오케이, 로딩. 애들 배우가 나왔을까요? 예. 근데 예상했던 거랑은 진짜 달라요. 우선 필릭스는 ISFJT가 나왔는데요. 근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수호자형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면 몇 배로 베푸는 진정한 이타주의자로 열정과 자애로움으로 일단 믿는 이들이라면 타인과도 잘 어울려 일에 정진합니다. 네, 맞아요. 되게 이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나는 ISTJT. 뭐야? 처음 들어봐. ISFJT고 ISTJT. 오, 약간 비슷한데 또 달라요. 아, 약간 현실이가 딱 뭔가 결정을 했을 때는 물론 그 결정으로 그 의견을 가하고 싶은데 근데 또 이제 그 의견이랑 그 반대의 의견도 생각하면서 아, 뭐가 나는지? 근데 그, 그리고 한 사이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이드 생각하면서 다 합해서 뭐가 더 좋은지 그걸로 이제 자신 있게 가는 거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ISTJT. 맞아. 예스. 저는 Maybe? 별명? 근데 항상 현실이라고 부르는데 Stray Kids Eight? 서로 부르는 애칭이요? 서로 어떻게 부르는 애칭이요? 서로 어떻게 부르는 애칭이요? 근데 되게 편하게 그냥 편하게 그냥 부른다. 그냥 부른다. 어, 맞아. 이런 느낌이고. 서로의 한마디? 서로의 한마디? 버릇이 있어? 버릇이 있나? 잠깐만. 아, 글씨가 너무, 너무 이른데. 너, 너, 너. 괜찮아. 야, 나보다 나. 나보다, 나보다 날걸? 아, 맞아요. 맞아요. 별명은 없어요! 땡! 근데 뭐라고 부르지? 나는... 아, 현이. 현이. 근데 저는 현질이라고 계속 불러서 현진이 밖에 생각밖에 안 나요. 별명을 막 딱히 저희끼리 부르고 다니지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있을 땐 그냥 아, 현진아. 아니, 현진스. 저는 행복이요. 행복이 많이 써있고 Stray Kids, Eight, 그리고 행복이 이렇게 써있어서 네, check, check, check. 현진스. 현진스. 그리고 필릭스. 맞아요. 딱 정확히 영어 발음을 잘 잘해요. 이렇게 안 불러요. 저는 Hey, Felix. 맞아요. 약간 너무 한국 발음하면 되게 뭔가 약간 아, 정 없어요. 좀 힘들어요. 진짜 다급하면 용보가 가장 먼저 나오고 맞아, 맞아, 맞아. Hey, Felix. 이렇게 불러요. 약간 편하게 뭔가 더 재밌게 부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표정이랑 제스처가 잘 어울린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썼고요. 현진이의 어... 목소리가 너무 좋고 스키즈의 무게감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음... 맞아요, 이렇게 써있어요. 아! 저는 하나 있어요. 현진이가 항상 흥분할 때 아니면 신날 때 막 호르르! 막 이런 제스처가 있어요. 네. 진짜 현진이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 봐요. 막 이런 거. 일단 어... 이렇게 처음으로 MBTI를 맞추는 게 되게 신기하고 약간 보통 자기만 그냥 어... 나는 이런 MBTI인 것 같다 라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서로의 아, 내가 현진이었으면 이 MBTI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고르니까 되게 새로웠고 재밌었어요. 또... 질문들이 굉장히 깊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윤복이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뭐 이렇게 또 한 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우리 스테이! 그리고 우리 아레나 친구들 이렇게 저희 현진이랑 우리 필릭스 같이 화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스트레이 키즈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에 나오는 저희 아레나 저랑 필릭스의 화보도 정말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스트레이 키즈의 앞으로의 무대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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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